아우당 아우당은 푸켓의 요란함이 싫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곳이다. 해변은 조용하고 아늑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카르스트 지형의 풍경들은 아름답다. 바닷가 한편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원숭이들을 구경하는 것이다. 스크라비의 어원이 고대 원숭이의 상징에서 온 만큼 원숭이는 이곳에서 친근한 동물이다. 원숭이들이 거리낌 없이 사람들 어깨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나 이 귀여운 동물도 조심하지 않으면 망패를 볼 수 있다. 원숭이와 사람들이 함께 사는 땅. 이것이 해고적부터 내려온 끄라기의 모습이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원숭이들,icson. 원숭이들,컵첩한게 보다. 원숭이들,컵,컵,컵 이건 가을 때 사는 땅. 매이상 drjs,컵,컵,컵,컵,컵,컵,컵,컵.